7번 가겠습니다. 터보송풍계, 회전속도의 가감, 중량, 풍압, 동력관계. 자, 이거 상사법칙을 얘기하고 있죠. 상사법칙. 룰이 있다 이거죠. 룰. 생긴 거에 따라가지고. 풍량,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풍압,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동력. 교재는 L로 썼는데, H 대문자를 써도 마찬가지니까. 쓰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원래 풍량의, 원래의 풍압의, 원래의 동력의, 어떻게 변화가 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회전수가 N1에서 N2가 됐네. 그 다음에 다이오미터, 직경이 어떻게 됐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 갖고 했을 때 1, 이거 어떻게 돼요? 3. 이렇게 된거죠. 1, 3. 그렇죠? 1, 3. 그러면 1, 3은 4자네. 더하면은. 그러니까 요거 2, 2로 가면 여기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더한게 여기 가는거죠. 3. 여기 더하면은. 5. 이런식으로 외워주면 되겠어요. 요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1번. 풍량은 했습니다. 이제 옳은걸 찾으라는 얘기죠. 1번. 풍량은 요거죠. 풍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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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속도. 회전속도 이거죠. 회전속도. 제곱에 비례하여 변화하지 않죠. 그죠? 제곱이 아니라. 그냥 비례하여 변화되는데 2제곱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두번째꺼 보시면 풍압. 얘죠. 얘 풍압. 풍압. 얘는 회전속도와 비례하여 변화한다. 회전속도 여기 있죠. 회전속도 제곱에 비례하여 변화된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회전속도에 비례하여 변화하여 변화하는거고. 요거 풍압은 회전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번째. 풍량. 풍량. 다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풍량. 풍량은. 회전속도의 3제곱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아. 요건대겠죠. 요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동력을 보겠습니다. 동력은 회전속도의 3제곱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동력. 맞죠. 그래서 4번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문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런 식을 딱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풀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4번을 찾으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8번을 볼까요. 8번을 보면 자. 연소시켰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뭐를 떠올려야 됩니까? 연소 방정식. 연소 반응식.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떠올린다 얘기하죠. 탄소가 연소되는 건 뭐죠? 산소하고 O2가 만나서 CO2. 이렇게 해야지 이제 완전 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 보면 요거 1몰이면 얘도 1몰이잖아요. 필요한 산소량. 얘가 1몰일 때 1몰. 근데 탄소 12kg은 얘는 몇 몰이냐 이거죠. 요것은 12분의 12 해서 1킬로몰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도 1, 1 같잖아요. 얘도 O2, 얘도 1킬로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죠. 근데 여기서 뭘로 물어보죠. 단위를. 킬로그라미로 물어보겠죠. 산소 1킬로몰은 몇 킬로그람이죠? 바로 32죠. 32킬로그람이 1킬로몰이니까 세 번째 거를 차지해주면 된다.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은 보일러의 응축수, 회수기 및 배관에 관한 설명이죠. 틀린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회수기 본체는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압력계는 사이폰관에 물을 주입한 후 설치를 합니다. 자, 사이폰관, 압력계 연관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거를 보면 집수땡크, 얘는 본체 상부보다 낮게 설치한다 되어져 있는데요. 높게죠. 얼마나 높게? 30cm 이상 높게 설치한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3번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4번을 보면 집수땡크와 보조땡크의 중간 흡입관과 응축수 송출구에는 체크밸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맞고, 틀린 거 3번이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의 발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발열량, 연료의 발열량 측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연료의 발열량, 공업 분석, 원소 분석에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 연소 방식에 의한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광원, 이것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분리관, 이건 컬럼을 분리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번역을, 검출기, 기록계 이렇게 이제 메인이죠. 이 세 가지가 장치 구성 요소, 테리오가스, 압력 조정기, 유량 조절, 밸브, 압력계, 분리관, 검출기, 기록계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설에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거 찾으시면 된다. 자, 세 번째 거 찾으시면 게다가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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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관리 bases하고 문장으로 문장을 고려하실 겁니다. 우리 문장,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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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고려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